한글자막 by 한효정 지체 없이 벌써 집으로 돌아간 너 혼자 마음 졸이며 내 폰을 틀어 내게 전화를 걸어 이전 너랑은 진짜 끝이야 너도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아 어떤 말만 곤란에게 장성해 사실은 나 만일 절망해버렸어 넌 전화를 받지 않아 나를 붙잡아줬으면 눈물 툭툭 흘리며 내게 전화를 걸어 이전에 반듯한 만남 듯 늦은 밤 날 위해 고민 들어줄 믿은 직한 여도한 여름밤의 기쁨도 처음으로 돌리고 싶어 네 맘을 모르는 건 아냐 대학을 모르는 것도 아냐 다만 생활의 전반이 하나님 되이 합당했으면 하는 맘에 욕심나 그랬나 봐 너와 그게 다를 게 딱히 없어 나 나도 다른데 학생들과 똑같아 내가 너에게 강요할 순 없지만 잘해줬으면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봐 나도 누구보다 더 좋은 순장에 되려 노력할게 온 정성을 쏟은 너의 삶을 위해 수 없이 기도할게 필요할 땐 언제든 달려갈게 난 너의 슈퍼맨이 되고 싶은 만분인 예수님의 제자 yeah I'll be your fam 그러니 맘 문을 열어져 확실한 우리의 연결 꼬리를 만들어 함께하자 영혼 전도 Let's get it 순장의 삶 제자삼아 윗만 성경 걱정은 주님께 맡겨 이건 각오를 담은 번면 진경아 우리 순모에 가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삼아 윗만 성경이 난 서로 번머와의 생로임 서로 부족한 우리를 채워줄 함께할 성장도 하나님과의 교재도 주님께 감사하고 싶어 Yeah Yeah Yeah